영원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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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달 전쯤에 여기서 스페셜 DJ로 한 주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때 끝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저 잊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요. 별 의도는 없었는데 금방 울 것처럼 말을 했더라구요. 말하면 이뤄진다더니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번엔 정식 DJ로요. 아직 얼떨떨한데 저 진짜 된거 맞죠? 이제 이렇게 계속하는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 잊지 않았구요? 이제부터 저와 잘 지내봐요. 여기는 영스트리트구요. 저는 권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3년 7월 3일 월요일 영스트리트 첫 곡은 크러쉬 피처링 태연의 잊어버리지마로 시작했습니다.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정식 DJ로 정식 DJ로 인사드립니다. 영스트리트의 17대 DJ 권은비의 영스트리트의 진행자 권은비입니다. 아이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살짝 삐그덕거렸는데 이제는 삐그덕거리지 않을거에요. 여러분 일단 굉장히 떨리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푹 잤구요. 오늘 낮잠을 중간에 잠깐 잤는데 아.. 제대로 못 잔거 같아요. 네.. 뭔가 막.. 기억이 안나는 꿈이라고 해야될까나? 그런 꿈들을 꿨던거 같은데 깊게 못 자서 그런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의 마음가짐이 스페셜 DJ로 올 때랑은 굉장히 다르고 지금 무겁고 설레고 막 신나고 잘할 수 있을까 막 걱정도 되고 다양한 지금 감정인데 이런 감정이 느껴지실까요? 저의 말투에서 저의 말의 속도에서 좀 느껴지실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그래요? 그렇게 지내셨구나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의 첫 시작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여러분의 일상에 잘 녹아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많이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1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벌써 사연이 정말 많이 도착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12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대장토끼가 영스트리트 DJ가 됐군요. 목소리 너무 달달해요. 앞으로 8시 이 버스는 무조건 영스트리트 홍보합니다. 화이팅!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기사님의 8시를 제가 책임질 수 있다니 너무 기쁩니다. 제가 항상 힘이 될 수 있게 8시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항상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41님의 사연입니다. 실버레인 DJ 영스트리트 새로운 주인 되신 걸 축하해요. 상큼하고 예쁜 영스트리트로 쭉 잘 부탁드려요. 빠밤 감사합니다. 상큼하고 예쁜 영스트리트라니 저에게 그런 아주 아름다운 단어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태님 우와 은비다 킥 정식 DJ 된 걸 축하드려요. 소식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칼퇴근하면 못 듣겠다 싶었는데 마침 야근을 시켜주시네요. 아니 우리 야근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야근 시켜주신 누군가에게 일단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정식 DJ가 됐습니다. 영태님 소식을 또 듣고 계셔서 알고 계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늘 한 번 더 또 전해드립니다. 우리 야근 조금만 화이팅 합시다. 우리 이문영님의 또 사연인데요. 목소리랑 억양이 독특해서 기억에 남아요. 궁금해서 보라도 켜봤는데 와 감사합니다. 씩씩하신 분이군요. 청취자와 함께하는 DJ가 되시길 바래요. 축하드려요. 은비양. 감사합니다. 문영님. 문영님 덕분에 저도 카메라를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9981님의 또 사연인데요. 화이팅! 처음 듣는데 목소리가 활력이 넘쳐서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활력도 에너지도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하영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시험 기간에 본방사수 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그래도 시험이 중요하니까요. 공부는 꼭 해야 돼요. 이거 보고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잠시 후 2부에는 저 은비와 여러분의 첫 만남입니다. 비대면식인데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또 영스에게 바라는 점 의견들 자유롭게 나눠볼 거고요. 일단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은비가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해지는 시간 오늘은 비해피 오늘은 비해피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공감 문자로 함께 할 건데요. 매주 달라지는 주제로 사연도 소개하고 관련된 저의 에피소드도 마구마구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잘 듣다가 어? 나도 이런 적 있었는데? 싶었던 순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영스트리트의 17대 DJ로 첫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도 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롭게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꼭 느끼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을 또 언제 느꼈었냐면 제가 데뷔할 때 첫 음악 방송할 때 첫 단독 콘서트 할 때 첫 뮤지컬 할 때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 첫 라디오를 할 때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저는 하지만 평소에 또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특화가 안 된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건 굉장히 잘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연을 받아볼까 해요. 새로운 시작! 제가 오늘 영스트리트의 17대 DJ로서 새로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요즘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운동을 해보고 싶어서 도전했어요. 오늘이 1일차 첫 수업을 마치고 왔어요. 라던가 이사했어요. 원래 살던 동네를 떠나 새로운 동네에 적응 중입니다. 아직 지도를 보면서 다니지만 곧 익숙해지겠죠? 등등! 여러분들의 요즘 새로 시작한 것들이 뭔지 다양하게 보내주세요. 저는 오늘 라디오를 처음 했습니다. 라고 보낼 것 같아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는 동안 받아보겠습니다. 아이유의 스트로베리문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의 스트로베리문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공감사연을 받아봤는데요. 새로운 시작! 여러분들의 일상 속 새로운 변화들은 무엇일지 바로 만나볼까요? 김경민 님께서 처음인데 잘한다 잘해! 보내주셨습니다. 어? 그런가요? 괜찮나요? 다행입니다. 우리 김다솜 님께서 은비 님 덕분에 라디오를 처음 들어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또 많다고 하네요. 지금 또 사연 보내주시는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바로 저 덕분 아닐까요? 네! 우리 허문경 님께서 저는 배드민턴 도전했어요. 열심히 해서 동네 대표로 나갈 거예요. 우와, 진짜 멋있네요. 도전한 것도 너무 멋있는데 동네 대표로까지 그런 목표까지 있다는 거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4064 님께서 강아지를 입양했어요. 강아지 아! 시작입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 같아요. 아! 강아지 육아 시작하신다고! 어? 이게 진짜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이제 사람으로서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또 챙겨줘야 될 게 많아요.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또 제가 살짝 팁을 드리다면 음... 아무래도 그 조기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앉아! 손! 이런 걸 간식으로 조금 훈련을 시켜본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강아지가 밥을 안 먹거나 좀 걱정될 때가 가끔 있을 거예요. 그럴 땐 간식을 주지 마세요. 그럼 이제 배고파서 밥은 먹게 됩니다. 네. 밥은 중요하니까요. 우리 736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미용학원 등록해서 새로운 업종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은비 DJ님이 떨면서 시작한 것처럼 저도 떨면서 잘할 수 있겠죠? 그럼요. 당연히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7366님 자신감을 가지고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세 번을 외치며 그럼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응원하니까요. 다음 0605님입니다. 오늘 30년 동안 함께한 안경과 작별했어요. 라식 수술을 했거든요. 안경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첫 시작의 날입니다. 아직 어색하지만 너무 편하고 좋네요. 제 오랜 소원이 이루어진 첫날 축하해주세요. 우와 축하합니다. 저도 라식을 했거든요. 저는 스마일 라식을 했는데요. 그게 어떤 라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 스마일 라식이에요. 정말 아플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상과는 좀 빗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레이저를 따라갔는데 약간 탄냄새 오징어 탄냄새가 나더니 갑자기 시력이 좋아졌다.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또 하고 나면 좀 아파요. 할 때는 이제 눈에 이제 마취약을 넣어가지고 잘 못 느끼는데 하고 나면 조금 아픕니다. 아무튼 오늘 안경과 작별한 첫 시작의 날이니까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8216님께서 우리 812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연출일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세 번째 작품만에 드디어 막내를 벗어났어요.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책임져야 할 일도 많아졌지만 열심히 해보려고요. 은비 DJ가 응원해주면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버틴 거잖아요. 버틴 시간 끝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세 번째 작품만에 드디어 막내를 벗어났다고 하니까 일단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응원해주면 힘낼 수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항상 지켜볼 거예요. 힘내시길 응원하면서 그리고 또 연출일 만큼 저희가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또 사연을 보냈다 라고 그때 말씀해 주시면 저도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꼭 만나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8071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MBC 영스트리트 첫방날이자 제 퇴사 첫날이에요. 설렘과 머쓱함 가득해요. 화이팅해요. 진짜요? 제 첫방날 퇴사하셨어요? 일단 그거는 너무 축하드려요. 제 첫방도 축하하고 우리 퇴사도 너무 축하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고 퇴사를 하신 걸 텐데 그 선택 믿고 따르고 의지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일 거라 믿어요. 또 새로운 길 또 새로운 도전은 항상 펼쳐져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길도 응원할게요. 우리 361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은비디제이 저는 재작년에 퇴사한 회사에 재입사를 해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했어요. 제가 했던 거랑 다르게 조금은 바뀌었지만 초심의 마음으로 천천히 배워가려고요. 은비디제이도 떨리겠지만 8시 라디오 진행 잘 부탁드려요. 맞아요. 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이거 어떤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도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 만큼 새롭게 배워가고 있는 단계니까 분명히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3617님께서도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이제 시작한 거니까 주변 분들이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화이팅 해봐요. 우리 006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했어요. 두렵고 어렵지만 열심히 하려고요. 경험 쌓는다 생각하고 알바 시작합니다. 와 저도 오랜 알바생으로서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은데 너무 알바의 선택 축하드립니다. 경험을 쌓는다 생각하고 알바를 시작하면 조금 뭔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네. 경험을 쌓는다 생각하고 알바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8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여름을 맞이해서 헬스장을 처음 끊었어요. 앞으로 영스 들으면서 운동 열심히 하려고요. 영스 화이팅! 와 그럼 이 시간에 맨날 헬스장 가야겠다. 그죠? 8시마다 운동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안 가면 영스는 혼자 진행하는데 그러면 집에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영스! 아 영스를 맞이해서 끊은 게 아니라 여름을 맞이해서 끊으신 거니까 크게 저랑은 상관이 없겠구나. 아무튼 좋은 몸매 가꾸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봤고요. 저는 노래 듣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저와 알아가는 첫 시간 비대면식으로 돌아올게요.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듣고 오겠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영스트리트의 새 악기가 찾아왔습니다. 설레고 떨리는 은비와 여러분의 첫 대면식! 비대면식!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2부 트리플 S의 로고송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입니다. 여러분과 저 은비의 첫 대면식! 비대면식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혜진님께서 영스에서 은비님 목소리 들리니 넌 반가워요. 8시 라디오 딱이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듣고 계신 분 중에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일단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부담스럽게 다가가진 않을게요. 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청취자분들도 어떤 분이신지 저도 궁금합니다. 듣고 계신 분들 지금 문자 주세요. 이름, 나이, 직업 등등 간단한 자기소개 문자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문자 받는 동안 일단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권세권의 은혜로울은자 왕비비자를 써서 권은비입니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기억을 잘 하시더라고요. 은혜로울 왕비가 될 관상이로다 권은비 이거는 제가 방금 막 짜서 이렇게 해봤고요. 생년월일은 1995년 9월 27일 천칭자리입니다. 네, 저는 처녀자리가 되고 싶었지만 음, 천칭자리예요. 조금 더 일찍 태어나고 싶었던 거죠. 네, 형제관계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희 오빠까지 이렇게 네 가족입니다. 네, 제가 태어난 곳은 비밀이에요. 네, 찾아보실 거라 비밀이고요. 나무위키에 검색하면 뭔가 나와요. 어디 살고 있는지. 네, 금천구 시흥동에 삽니다. 본집이 거기예요. 이거 나무위키에 있으니까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저의 자취집. 아, 비밀입니다. 궁금하시겠지만 비밀입니다. 직업은 가수고요. 가수 이력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되지? 데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뭐 전예아라는 팀으로 활동했었고요. 전아이즈원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솔로 가수 권은비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명은 옛날에 카주였습니다. 카주가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악기의 하나입니다. 네, 저도 제 이름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명으로 활동하는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또 슬쩍 예전 솔로 앨범 홍보를 살짝 더 해도 될까요? 요즘 RT를 확실하게 타고 있는 그게 맞나? RT? 네, 확실하게 타고 있는 홀려가 된 내 목사 우린 널 입수라 언더워터 네, 지금 역주행 중이라고 하죠. 저도 몰랐는데 또 다시 역주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 라디오를 듣고 한 번씩 더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고요. 또 조만간 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저의 솔로 앨범이 또 나옵니다.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말을 했는데 여러분 많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의 MBTI 또 궁금하실 수 있죠. 저는 ENFP입니다. ENFP. 어, 그럴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혈액형은 A형. 성격은 에너지 넘침입니다. 좋아하는 취미는요. 금비랑 놀기. 딩글딩굴거리기. 책 읽기. 독서 감상. 노래 듣기. 뭐 또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해산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 뭔가 저 혼자 말하니까 너무 내 얘기만 하는 것 같긴 하다. 그래서 또 즐겨하는 운동은 요즘에는 필라테스를 조금 못 가는 지 오래 했고 요즘에 제가 그 워터밤 때문에 헬스장을 조금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운동을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오! 제가 이렇게 또 말하니까 우리 바로 사연이 또 이렇게 왔는데 우리 9170님께서 부산 사는 양태은이라고 합니다. 31살이고 보안업체에서 근무 중입니다. 와우 디테일했습니다. 은비, 아이즈원부터 전부 다 챙겨보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스트리트에서 오래오래 봐요. 아이고 태은님 감사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시고요. 보안업체에서 근무 중이시고 그리고 저를 아이즈원 때부터 카주 때 말고 아이즈원 때부터 챙겨보셨다고 합니다. 저를 되게 오래 봐주신 것 같은데 저도 앞으로 영스트리트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자기소개 많이 보내주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자꾸 제 얘기만 하면 또 심심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권은비의 홀려가듯 언더워터 듣고 오겠습니다. 홀려가듯 언더워터 보내주셨습니다. 전 민구라 하고요. 나이는 스물일곱이고 MBTI는 ISFP입니다. 지갑은 인터넷 기사로 일하고 있고 가족은 부모님과 위로는 누나 한 명이 있고 그리고 댕댕이 한 마리와 앵무새를 키우고 있습니다. 취미는 사이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 정말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나이랑 뭔가 이름을 말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댕댕이 한 마리랑 앵무새랑 같이 키우고 있다고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 댕댕이가 웰웰 지지면 앵무새가 웰웰 하고 따라하나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앵무새 키우는 거 굉장히 궁금했는데 앵무새라면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취미는 또 사이클이라고 하셨는데 사이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자전거를 좀 탈 줄 아는데 막 장거리로 가보지는 한 번도 안 와가지고 장거리로 가봤다면 연습생 때 자전거를 타고 한강까지 간 거리가 아마 제일 긴 거리인 것 같아요. 네, 사이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음 청취자분의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연님입니다. 저는 만나이로 44. 이름은 한주연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고요. 아이 학원 끝날 시간이라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 딸 덕분에 아이돌분들 많이 알아요. 반가워요. 우와, 진짜 반갑습니다. 저는 권은비입니다. 우리 주연님, 딸 덕분에 아이돌분들 많이 안다고 했는데 혹시 저도 알고 계셨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또 학원 끝날 시간이라 이 영수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으로도 기다리는 시간 심심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연님 반갑습니다. 우리 6569님입니다. 대전에 사는 정민교예요. 나이는 99년생이고요. 이력은 루비 1기. 권은비 콘서트 2회 참석. 권은비 직캠 다수 시청 기록이 있습니다. 민교 하이! 민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얼굴 보면 알 것 같아요. 네. 우리 민교 친구는, 우리 6569님은 이력이 되게 화려하세요. 네, 루비 1기. 루비 1기가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의 팬클럽 이름이 루비입니다. 네, 여러분. 루비 1기에 권은비 콘서트 2회 참석. 제가 딱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참석하신 거잖아요. 진짜 저의 찐 팬이 아닐까 싶은데 권은비 직캠 다수 시청 기록까지! 제가 직캠이 많은데 그것도 다수 시청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가장 추천하는 직캠은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아무래도 떠오르고 있는 워터밤 권은비가 아닐까 싶은데 끝! 여기까지 할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조정식님! 잠시만요. 제가 아는 조정식님인가요? 은비씨. 은비씨 친구 전 아나운서 조정식입니다. 은비씨 음성도 너무 맑고 좋네요. 영스트리트가 더 활력이 있어진 듯합니다. 은비씨는 주변에서 리액션을 잘 안 해주면 많이 불안해지고 의기소침해지니까. 스탭 여러분들 잘한다 잘한다 많이 해주세요. 어? 제 지인분! 조정식 아나운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아, 여기서 이렇게 사연을 읽다니 너무 반갑네요. 정식씨 잘 짓내고 계신가요? 아, 퇴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다양한 행보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정식씨는 어디서든 뭐든 다 잘할 수 있을 거라 저도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조정식씨가 정말 너무 재밌고 너무 유머러스하고 너무 똑똑하시거든요. 우리 조정식 아나운서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라디오도 많이 들어주세요. 조정식씨 반가웠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9137님의 사연인데요. 저는 11살 예봄이에요. 9월 처녀자리에요. 가족은 아빠, 엄마, 강아지, 춘장이, 사랑이랑 달팽이를 키우고요. 아빠는 식당하시고 엄마는 집에서 알바에요. 취미는 베이킹이랑 책 읽기입니다. 영스트리트 새로운 DJ 은비님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봄 친구 너무 고마워요. 우리 11살인데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9월 처녀자리. 아, 이건 부럽네요. 저도 처녀자리가 되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우리 같은 달 생일이네요. 그리고 집에 강아지 춘장이랑 사랑이도 키우고 달팽이도 키운다는데 아까 앵무새와는 또 다른 조합이네요. 강아지 사랑이랑 춘장이가 달팽이를 또 지켜주고 있나봐요. 그리고 아버지는 식당하시고 엄마는 집에서 알바하고 취미는 베이킹이랑 책 읽기라고 하셨어요. 더 재미있는 베이킹 그리고 책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해주셔서 고마워요. 예봄 친구 반가웠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조정석의 좋아좋아 듣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라디오에서 DJ에게 애칭을 정하잖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막 영스 DJ를 맡게 됐고 아무래도 당분간은 은비라는 이름을 더 알리고 싶어서 일단 애칭 없이 은비로 진행할까 합니다. 대신 청취자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이 있으면 좋으니까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청취자분들은 까비로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오, 은비까비. 좋은데 좀 뻔하지 않나요? 좀 더 새롭고 특색 있는 걸로 가봅시다. 3부에 권은비의 영스트리트에 반하는 점이나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갈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볼 거니까요.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는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네, 그 다음에 또 해 주시고요.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막제공자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우와 우리 멜로망스의 3부 로고송으로 시작했는데요 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청취자 애칭 의견이 계속 오고 있어서 몇 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지용님께서 청취자 애칭 왕비 어때요? 은비 왕비 음 탈락입니다 은비까비님 뉴비 어때요? 음 탈락이고요 7141님께서 청취자 애칭 구름이 어떤가요? 구름에서 비가 내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구름 탈락입니다 어 김도연님께서 마비 어때요? 은비의 미모에 마비됐다 어 탈락입니다 우리 마지막 최연규님께서 은비 방울에서 방울이 좋은 것 같네요 오 방울 우리 방울들 잘 지냈어요? 아 방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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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볼게요 강아지 이름 같기도 하고 방울아 네 8605님께서 은비 DJ 이제 매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애청자들 애칭 까비가 식상하면 아까비는 어때요? 아까비 아 우리 아까비님들 잘 지내셨나요? 아까비 아 이건 다른 말 하다가 자꾸 이제 부르게 될 것 같아서 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CYS님께서 은비와 우비 어때요? 우비 우비 우비님들 잘 지냈어요? 근데 뭔가 계속 비 올 것 같잖아요 아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일단 방울이가 제일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8605님께서 어 네 아까비 했죠 우리 김도환님께서 수제비 어때요? 수제비 비 올 때는 역시 수제비이긴 하지만 우리 수제비님들 아 이것도 뭔가 아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들 어떻게 대체 저희 정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저 일단은 지금 후보 1번은 방울이 방울이들 은빗방울 할 때 우리 방울님들 오늘 또 계속 사연이 오고 있는데요 현은비님께서 금비는 어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금비하면 자꾸 저희 집 반려견이 생각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697님 사랑둥이 은비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사랑비 어때요? 와우 이여 사랑비 괜찮은데요? 사랑둥이 은비를 사랑하는 우리는 사랑비 일단 1번 후보 방울이 2번 후보 사랑비입니다 3번 아직 안 나왔고요 우리 왕정민님께서 까비는 못 이기겠다 근데 까비가 제일 무난하고 기억에 남을 것 같기도 해요 수영님께서 당근 어때요? 토끼니까 음 죄송해요 우리 장민관님께서 유비 어때요? 음 더 죄송해요 일단은 오케이 세 개로 추렸습니다 1번 방울 2번 사랑비 3번 까비 이렇게 추려보겠습니다 우리 1번 2번 3번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것도 사연 좀 보내주세요 이번 시간은 이번 시간은 권은비의 영스트리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영스트리트 세단장을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평일 코너입니다 가수 K씨와 함께하는 프라이빗한 음악 코너 프라이빗 뮤직이 생겼고요 영스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코너가 부활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한 돌아온 A Surprise 상상 그 이상의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 은비의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 토크 다양한 게스트와 아슬아슬한 토크 나눠볼 거고요 딩동댕 선물이냐 땡 까비냐 본격 서바이벌 스릴러 마켓 까비 마켓도 있습니다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시고요 단독으로 진행하는 코너가 또 있네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시간 은비 온 디 맑음 여러분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놀 거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매주 다양한 가수들이 라이브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귀만 대주세요 귀대면 콘서트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과 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도 나눠보고 선물도 뽑아드리고 남의 사랑 이야기로 달달한 연애 세포도 깨워드릴 겁니다 평일은 이렇게 준비했고요 주말입니다 영스스쿨 매주 핫한 신인 영스가 한 발 앞서 소개해드리고요 일상 넷컷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들을 만나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역시 역시 역시나 이분들이죠 저세상 텐션 알찬 성민과 박수영씨가 함께하는 고민상담소 알찬상담소 영 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드릴 거니까요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하루도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다양한 코너들 준비했습니다 우리 PD님과 작가님들이 머리를 한껏 쥐어짜고 만들어낸 다양한 코너니까요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 또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훈님께서 알차다 알차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알차입니다 네 저는 기대되는 코너가 있긴 있는데요 서프라이즈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왜냐면 이건 퀴즈에 참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과 퀴즈를 좀 이렇게 맞춰보고 싶기도 하고 어머나 DJ도 직접 참여를 해야 한다 하네요 네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퀴즈를 맞춰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코너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귀대면 콘서트도 또 라이브로 직접 노래를 불러주시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직접 앞에서 듣고 있으면 와 정말 힐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모셨으면 하는 가수나 연예인 또 물어봐주셨는데 아무래도 저는 권은빛씨 한번 모셔보고 싶고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적재 선생님 한번 모셔보고 싶습니다 네 적재 선생님의 별보로 가지 않을래 네 별보로 가자 그 곡 너무 좋아합니다 네 별보로 가잔가? 가지 않을래 아무튼 별 보긴 보는 거예요 다 똑같이 보긴 봐요 네 그리고 모셨으면 하는 팝 해외 아티스트 음 해외 아티스트라 시그리드 좋아합니다 네 시그리드 선생님 좋아합니다 어 2026님께서 지금 막 보내주셨는데 선넘비 절제시키는 선비님들 어때요? 아 안 되죠 영스트리트에서 절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 8309님이 늦었지만 애칭으로 맑음이는 안 되려나요? 아 맑음이 맑음이들 맑음이 맑음이들 아 입이 막 달라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방우리 사랑비 까비까지 일단 세 개로 좀 추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더 새로운 아이템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영스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싸이 피처링 슈가의 됐 됐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의 일경과 영스에게 바라는 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싸이 피처링 슈가의 됐 됐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만나볼까요? 일단 청취자 애칭이 많이 나오네요 8419님께서 베이비도 귀엽지 않나요? 은비 베이비 오 라임 좋은데요 베이비 귀여워요 너무 좋습니다 베이비도 4번에 추가해볼까요? 좋습니다 설창욱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축하합니다 혹시 남의 사랑 이야기 계속하나요? 네 계속합니다 저희는 남의 사랑 이야기 4부에서 또 진행될 예정이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416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DJ 은비님 안녕하세요 제가 은비님을 잘 몰라서 그런데 왜 별명이 대장토끼인가요? 오 그게 제가 아이즈원 활동 당시 생겼던 별명인데 일단 토끼를 닮아서 토끼라는 별명이 붙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리더였습니다 그 팀의 리더였기 때문에 대장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대장토끼 이렇게 불렸던 것 같아요 네 우리 466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밤에 은비 라디오를 듣는 거니 애청자 이름을 밤비 어떠신가요? 밤비 오! 이 오가 약간 감성적이에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밤비 밤비님들 잘 지내셨나요? 방울이들 안녕? 사랑비 안녕? 베이비 안녕? 까비 안녕? 까비가 제일 잘 붙긴 하네 또 아주 고민 좀 해볼게요 네 2191님께서 코너는 정할 때 은비 DJ가 아이디언에서 채택된 코너가 있나요? 어 제가 아이디어를 냈다기보다 그냥 이제 하고 싶었던 의견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걸 이제 잘 조합해가지고 코너를 만든 거기 때문에 뭔가 이 하나가 다 내가 한 거다 라고는 이렇게 또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이제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재성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영수와 함께 매일 저녁 고정 스케줄이 생긴 기분이에요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본방사수 할게요 피곤할 때는 휴식 같고 심심할 때는 예능 같은 다채로운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이 사연을 읽으면서 다채롭다 갑자기 이 단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리 다채로우미들 어때요? 아니에요? 네 일단 생각해 볼게요 030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도 몰라 우리 사이 비밀스러운 애칭 대외비 와 진짜 죄송해요 이거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외비님 대비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149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4시간만에 퇴근하네요 저번 게스트로 오셨을 때부터 진짜 잘한다고 느꼈는데 정식 DJ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도 또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잊지 않나 싶은데 그때도 우리 영수 청취자분들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됐습니다 저도 이번에 영수를 통해 여러분들께 많은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89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은비님 반가워요 저는 89년생 여성버스 기사예요 오후에 일할 때는 늘 8시에 영스트리트 듣고 있어요 앞으로도 쭉 들을게요 화이팅 우와 감사합니다 일할 때 또 저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다니 너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DJ가 될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주세요 우리 김진권님께서 청취율 1위 가장 가장 갈비였대요 아 저는 청취율 1위 같이 가자는 줄 알았는데 이름도 같이 보내주신 거구나 갈비로 청취율 1위는 너무 좋습니다 갈비는 조금 곤란한데요 청취율 1위만에 일단 같이 가는 걸로 할게요 계속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KCM의 바보라고 불러도 듣고 올게요 수천번 사랑한다고 말을 해놓고 결국엔 다들 떠났잖아요 단 한 번 맞춰서 맞춰가는 우리 속도 너와 나의 속도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노윤마님께서 은비 답정너라 아마 본인이 끌리는 걸로 갈 겁니다 와 진짜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저 사실 답정너라서 아마 제가 끌리는 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너무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 고민을 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내주신 청취자 애칭 잘 정리해서 조만간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공식 인별그램에서 투표를 받아볼까요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주신 의견들 잘 참고해서 앞으로 다채롭고 즐거운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팔로우도 많이 해주시고 투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비대면식을 비대면식을 진행해보았는데요 저의 일생일대기를 다 알려드리진 못했지만 제가 어디서 태어났고 나이가 몇 살이고 그리고 이름이 뭐고 이름에 어떤 한자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 많이 좀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또 직업이나 나이나 또 이름 이렇게 또 다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우리 대면식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양한 의견들을 잘 고민해서 한번 제가 생각 정리를 잘 한 다음에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스테이씨의 에이셉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은비의 영스트리트 여자는 취미삼아 퇴근 후에 개인 방송을 했대 라이브 방송을 켜서 시청자와 대화도 하고 방송하는 사람끼리 화면을 띄워놓고 얼굴을 보고 소통하기도 했지 그러다가 한 남자를 알게 됐는데 인상도 좋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느낌이었어 여자는 서울, 남자는 대전에 살았는데 한참 대화를 하는데 남자가 그러더래 제가 서울 한번 갈게요 그 말대로 며칠 뒤 서울에서 만나게 됐어 당시 추운 겨울이었는데 남자를 처음 봤을 때 좀 놀랐대 화면으로 볼 땐 편한 복장이었는데 멋진 코트에 목도리를 하고 있는 모습에 갑자기 사람이 달라 보였지 그렇게 두 사람은 서울에서 즐겁게 데이트를 하게 됐어 아마 그때 둘 다 좋은 감정이 생겼던 것 같대 그날 밤 남자는 대전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번 만나보자는 말을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개인 방송으로 만나 서울 대전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됐대 남의 사랑 이야기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디임 피처링 백예린의 너모아였습니다 오늘은 여자분입니다 7785님의 사연이었어요 여자는 퇴근 후 취미삼아 개인 방송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방송을 하는 남자와 소통을 하게 되고 대화가 잘 통하다 보니 남자분이 대전에서 서울로 놀러오게 되죠 굉장히 신기한 인연이네요 근데 채팅 어플이나 소개팅 어플 이런 거는 봤었는데 개인 방송으로 하다가 이렇게 또 만났다고 하시니까 이런 인연이 너무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 방송은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개인 방송을 보고 뭔가 마음이 맞아서 연락을 하게 됐고 또 이렇게 만남까지 가졌다는 건 진짜 인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추운 겨울 서울에서 만나게 되는데 멋진 옷을 차려입고 온 남자를 보고 더 호감을 느끼죠 그리고 그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서울 대전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날 바로 연애를 또 하셨다고 하네요 진짜 서로에 대한 첫인상과 느낌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 만에 딱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 보면 데이트를 하는 동안 굉장히 호감을 많이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후질근하게 입다가 쫙 빼입고 딱 나오셔가지고 그런 모습에도 한 번 또 반하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멋있게 입으면 또 달라 보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서울이랑 대전이면 정말 장거리 연애긴 한데 또 장거리 연애가 또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기차 타면 대전까지는 금방이니까 네 괜찮습니다 우리 2976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영스의 새로운 DJ가 되신 걸 축하해요 앞으로도 계속 챙겨드릴게요 아이고 감스러웁니다 감스러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챙겨드릴게요 유성민님께서 부러우면 지는 건데 라고 보내주셨네 맞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지만 그래도 부럽네요 우리 권대우님께서 시그널송 듣는 재미도 있네요 맞아요 이번에 새롭게 싹 바뀌어가지고 시그널송 듣는 재미도 있습니다 네 저도 계속 듣고 이렇게 막 눈 감으면서 집중하고 있거든요 시그널송도 너무 좋은데 중간중간 광고나 이렇게 뉴스가 나와요 그때 제가 눈을 감고 엄청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일 비 온다고 합니다 네 그거 제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점 네 그리고 9317님께서 은비언니 영스트리트의 DJ가 된 걸 축하해요 저는 퇴근 못한 대학원생이라 보이는 라디오는 못 보고 귀로 들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목소리 너무 좋아서 힘이 나요 언젠가 꼭 일찍 퇴근해서 보이는 라디오를 편하게 보고 싶네요 은비언니 짱! 최고의 아이돌, 최고의 DJ!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사연,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젠가 꼭 일찍 퇴근해서 저와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 너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무님께서 은비랑 하루 2시간은 함께하니 하루가 꿀이네요 제작진분들 은비 잘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뒷사연을 더 볼까요? 오늘 평택에 볼 일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평택까지 마중 나와줬네요 고생한다고요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12시간 일하고서 남자친구 얼굴 보니 행복하네요 자주 보진 못해도 3년째 잘 만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이 하고 싶네요 아! 제가 전달해드릴게요 사랑한대요 네 3년째 잘 만나고 계신다니 너무 다행이고 또 너무 좋으네요 네 아니 12시간이나 일하시고 남자친구 얼굴 탁 보는 그 순간 얼마나 좋았을까요? 뭔가 피곤함이 한순간에 사르르르 녹는 그런 기분일 것 같은데 장거리 연애 항상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일도 항상 화이팅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다양한 러브스토리를 보내주세요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스 홈페이지 남의 사랑이야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문자로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77 짜분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된 분께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사랑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뭐 이런 것도 돼요 저는 은비를 6년간 째 사랑했습니다 네 이런 사소한 그런 사연들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영끝 사연 영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많이 뽑아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영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혼이 담긴 사연을 끌어모아 모아서 푸짐한 선물해드립니다 영끝 사연 거기 잠깐 영스 아직 안 끝났거든요 주파수 고정해서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선물을 나눠드릴 거니까요 아직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제가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 돌림판을 돌려서 나온 선물을 소개된 모든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영스에 꼭 하고 싶었던 말이나 오늘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변하게 보내주세요 무료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도착한 사연들 우리 하나씩 만나볼까요? 7258님입니다 반가워요 전 50대 주부다 보니 연예인은 잘 모르지만 목소리에 톡 쏘는 청량감이 느껴져서 정말 좋아요 앞으로 은비님 방송을 매일 청취하며 알아가고 싶네요 우와 진짜 감사합니다 또 연예인을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더 막 설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전 권은비고요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의 톡 쏘는 청량감 있는 목소리로 매일 밤 즐겁게 해드릴게요 우리 홍범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데 컬투쇼 됐다 오늘이 은비님 첫방이라서 챙겨드리러 왔습니다 첫방 축하드려요 와 컬투쇼에서 오늘 저 첫방이라고 또 소개도 해주시고 글리치도 틀어주셨다고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컬투쇼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영스트리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아 너무 좋다 이거 훈훈하잖아요 되게 막 뭐랄까 오빠 동생 느낌이랄까 네 우리 146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은비님 동갑내기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영스트리트 데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항상 화이팅입니다 저도 은비님 응원 들으면 사고 없이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아 저도 진짜 화이팅입니다 우리 동갑내기니까 친구네요 제 목소리 들으면서 잠도 깨시고 운전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송인영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은비님 목소리 라디오에 정말 잘 어울리네요 왠지 밤보다 낮 라디오가 더 어울릴 것 같았는데 저녁에 들으니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혼술하면서 듣기도 좋고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은비님 아 진짜 감동 혼술하면서 듣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혼술하면서 진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더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사연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8309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전 요새 주말 아침마다 조깅을 해요 소모임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모임 사람들에게 은비님 앨범도 나눠드리고 저녁 8시마다 SBS 파워 FM 영스트리트에 들어달라고 홍보도 했습니다 저 잘했죠? 오 대박 거의 진짜 이 정도면 올님 직원 아닙니까 저보다 더 홍보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8309님 그냥 한번 들어줘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앨범도 나눠주시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이따 좋은 선물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새 진짜 너무 무기력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은비님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나는 느낌이에요 퇴근하면 항상 쇼파에 누워서 너트뷰 쇼츠만 멍때리면서 보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라디오 틀어봤더니 은비님의 첫 라디오라니 일단 많이많이 축하드려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힘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힘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응원할 거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든 분들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퇴근 후 쇼파에 누워서 너튜브 쇼츠를 보는 건 진짜 너무 공감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누워서 쇼츠를 보실 것 같은데 저 또한 퇴근을 하면 꼭 이렇게 쇼츠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막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그 부분은 진짜 공감이네요 네 다음 177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수현 언니도 오늘 첫 방이라고 잘 부탁한다고 마지막 멘트하고 라디오 마무리 하셨답니다 파워 FM 식구들 훈훈해요 진짜 너무 훈훈한 거 아닙니까 수현 언니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컬투쇼 모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연 10시 배성재의 10 라디오 우리 배성재 선생님께서 첫 방 응원을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파워 FM 식구들 아주 훈훈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사연들도 만나봤고요 이제 소개된 분들께 선물을 드릴 건데 지금 돌림판에 어떤 선물이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커피, 에너지바, 숙취해소제, 아이스크림, 치킨 와 진짜 많은데요 제가 그럼 이제 돌림판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게 짜자잔 보이시나요? 짜자잔 잘 보이죠? 오 예 돌림판을 돌려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돌려 와우 바나나 우유네요 대박 레전드 왠지 아세요? 사실 아까도 제가 바나나 우유 뽑았거든요 아까 좀 뽑을 일이 있어가지고 뽑았는데 이번에 또 뽑혔네요 바나나 우유 뽑았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바나나 우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여기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우리 장수빈님께서 첫 방송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은비 매력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거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우리 영스 식구분들 영스 우리 청수자분들 매력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 지금 집 가서 집까지 헤엄쳐가야 돼요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뒤에 또 우리 멋진 선생님께서 라디오를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도 오늘 여러분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은비의 영스트리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 싹쓸이에 다시 여기 바닷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2023년 7월 3일 월요일 영스와 함께 내일은 비 해피 안녕 안녕 싹 3 2 1 웨이! 에러! 에러! 에러!